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탐해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지리영역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한지가 많이 어려우셨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쉬우면 남도 쉽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학력고사에서 수학시험 끝나고 수학시험 끝나고 어려우면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 막 울면서 근데 그건 세상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나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더 최선을 다하실 것이고 쉽다면 그게 더 무서워요. 선생님이 사실은 선생님이 시험 보던 학력고사가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수석하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들이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교도 1차 지원했던 것이 떨어졌어요. 왜? 쉬웠다고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쉬웠다고 조금 느슨하게 부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든 어렵든 어렵든 쉽든 여러분들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선생님들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지금 남소장님도 그렇고 앞에 구경선생님들이 아마 좋은 말씀 많이 해줬을 거예요. 선생님은 사탐에 대해서만 오늘 딱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총평하자면 한지 많이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지금 한 두 명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다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잠깐 통화했거든요. 한지 어려웠고 세지 좀 무난했는데 세지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미국을 구별하는 인구 문제 있었죠. 그건 조금 어려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9월 모평 끝나고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10개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10개를 일부러 딱 맞춘 건 아닌데 진짜로 써보니까 10개더라고요. 역시 정리의 화신답습니다. 오케이. 자 1번은 뭐냐면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사탐의 학습 시간을 늘리셔야 될 거고 이제 그 말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자 구경수 해서도 안 되는 거 왜 자꾸 하냐 해도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구경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만의 감이 있단 말이야. 그 감이 갑자기 몇 주 신다고 떨어지지 않아. 근데 사회탐구는 대부분 빨라도 고3 올라오면서 어떤 친구는 막 6월 끝나고라 산 거기 때문에 지금 감이 막 올라올 때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어 난 이제 된 거 같은데 9월도 잘 나오고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지만 9월이 9월이 9월에 고득점을 받는 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난 됐어. 이제 내가 약간 약한 예를 들면 수학에 좀 더 시간을 쓸게.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점점 어떻게 된다? 교회화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말하지만 점점 바다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륙에서 점점 바다. 선생님이 들었잖아요. 교정에서 갈매기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늘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늘려야 되나요?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반나절 정도 하라 그랬었어요. 사탐 한 과목을 기준으로 이제 이것을 하루 정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5일은 구경수 이틀은 사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인서울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스카이 서성안 이쪽 노리는 친구들은요. 진짜로 여러분들 한 개라도 틀리는 순간 스카이 서성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지켜주시나요?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지켜줘야 될 거고 또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왜? 감을 잃기 때문에. 선생님 농담으로 왜 이제 시기적으로도 가을이어서 감도 꾸준히 먹으라 그랬잖아. 농담이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마 게시판에 질문했던 친구들 잘할 거야. 선생님이 맨날 반나절 하라 그랬잖아. 하루 정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뭐 한 번 했다가 열흘 했다가 열흘 뒤에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 감이에요. 감. 하... 진짜로 이 감으로 30분 안에 20문제를 정말 귀신처럼 풀어왔 푸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건 희소식이야. 내가 이제 기절 문제풀이다 문제풀이다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지세지가 3년 연속으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되면서 작년에 세지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50이었어.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하나를 틀리면 3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친구가 와가지고 고 자기 이제 하소연을 하던데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 작년에 사탐 때문에 대학 못 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멋쩍게 웃으면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경선생 때문에 못 가긴 못 갔지만 사탐도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올해는 지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아마 여러분들 6월 모평 때부터 봤을 거야. 어때요? 굉장히 난도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지세지 그래서 실제로 6월 모평 때 우리 표준 점수 어땠습니까? 그렇지. 세지가 2위 한지가 3위일 정도로 10개 감옥에서 높았어요.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난도 조절이 잘 됐다는 얘기고 공부 우리 또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어떤 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나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예년처럼 또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절대로 50점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른 학습 이거 내가 늘 말하지만 친구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자꾸 어 난 에너지 어려워 에너지 인구 뭐 예를 들어서 공업 예를 들어 위치와 영역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맞추지만 쉬운 문제에서 하나를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 대부분인 지금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한 거지. 여러분 고른 학습 꼭 기억해 두십시오. 꼭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대성 모의고사다 메가 모의고사다 여러 시대인제 모의고사다 여러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설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 뭐 종로다 이런 사설 모의고사들은 솔직히 이런 난도 조절 이런 거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이건 내가 몇 번을 현장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얘기했을까 사설 모의고사 푼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시험은 응시하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도 제일 높은 게 평가원이고 그 다음이 교육청이고 그 다음 아까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써야 되지. 2기상의 3호 선생님 별명이 뭡니까? 학원가의 여러분들 알지만은 뭡니까? 화석 아닙니까? 그치? 선생님이 20 올해로 23년 했더라고요. 23년 동안 검증된 그런 사설모의고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은 아니고요. 저도 모의고사 시대를 연건 한 7, 8년 되니까 오케이 아무튼 가장 오래됐고 실제로 여러분도 알지만 선배들이 가장 난도라든가 여러분이 또 원하는 모래주머니옷과 다 갖추고 있는 여러 면에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선생님이 진짜 가능한 한 조금 진짜로 바르게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쪽에 있어서 만큼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지만은 기출문제 기출문제 끝났고 주제별 문제풀이 3호인 기절 문제풀이 끝났고 어저께부터 또 이제 회차별 사설모의고사인 이모다 이모다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제 파이널 때 마지막 5회분 요게 이제 6월 9월 이제 그 다음에 수특 수안을 모두 녹여낸 고런 모의고사입니다.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완전히 무슨 뭐 크라우딩 크라우딩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목차학습 이 사람의 뇌가 목차가 정리가 되면 알아서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기절 때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목차학습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새로운 거 해봤자 여러분들 머리가 완전히 우리가 대보조산운동으로 교란되듯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살짝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 위치 위치가 보통 세뇌문제가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학습 선생님 또 앱도 있고 또 이제 그 아기 목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선생님이 그 위치공부의 어떤 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학습 철저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놓고 오히려 지도문제에서 탈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사실 뭐 굉장히 그 어떤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보다는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을 감을 지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9월 모평 보면서 여러분 이건 진짜 느꼈을 거야. 이번 9월 모평도 결국에 어떤 학생이 잘 볼 수밖에 없었냐면은 진짜 이해했는가 너 제주도 이해했는가 이번에 우리 또 남양주 제주도 또 비닐하우스 이렇게 시설농업 비율 물어본 문제도 있었잖아.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주는 과수로 유명하니까 과수 비중이 높은 나가 답이었었죠. 가가 남양주가 되고 하여튼 끝까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막 줄임말 식으로 많은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드렸잖아요. 그거 좋은데 선생님이 늘 말하자면 원리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겸험농 비율 높은 곳 제주 강원 경기 이렇게 하지 말고 원리가 있으면 원리 말하면서 끝까지 이해하면서 겸험농 비율 높은 곳은 관광지역인 제주 강원 그리고 대도시권 모습 특징 강한 경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오늘 이번 9월 모평에도 봤지만 이게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 관계자인 저희 같은 분들하고 또 학교 종사자인 학교 선생님들이 내놓은 문제는 되게 뭔가 익숙하거든요. 학생들이 보면서도 되게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근데 이번에 봤잖아. 그냥 처음부터 내가 시험지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럴 때 잘 보는 방법은 어떻게 나와도 마치려면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면 어떻게 나와도 마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제일 난도 어려웠던 게 이거잖아. 한지 19번 방금 말한 문제 또 세지는 8번 문제죠. 근데 재밌는 건 세지 8번도 미국 프랑스 구별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뭐로 앞에서 답이 나와. 한지 19번 아까 말한 남양주하고 제주시 구별이 안 돼. 그거 모르면 패스 답이 나와. 근데 여러분 또 내가 늘 말했지만 이번에 또 여름 특강 때 기절 문제 부리다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모르면 패스다라는 하프 모의고서 치렀잖아요. 습관화하지 않으면 절대 못 써먹는 게 모르면 패스입니다. 모르면 패스 이게 말은 쉽지만 그냥 뭐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해두지 않는다면 괜히 시험 보술 때 1번부터 다 패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목 패스 전체 수능 패스가 됩니다. 인생 패스 너무 좀 너무 좀 기를 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경을 썼다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요새님이 최근에 한의원을 다녀왔는데요. 선생님 체질상으로는 또 빨강색을 좀 피하고 이 검은색 안경태가 좀 큰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지금 노안이 왔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노안은 벌써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꼼꼼히 읽는다. 이번에 한지 6번도 봐봐. 알잖아 이번에 이제 영상강하고 섬진강 주고서 여기 여기 세 지점 줬잖아. 세 지점 근데 여기에 하구뚝이 있었잖아. 그럼 얘는 하구뚝이 있으니까 조차의 영향을 조류의 영향을 안 받지. 그리고 이제 상류는 아무래도 이제 하류로 갈수록 물이 많아지잖아. 유량이 많아지니까 여긴 수위가 낮고 여긴 수위가 높지. 거기다 얘는 또 이제 남해바다도 황해처럼 또 감조구간이니까 어떤 하천의 수위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구뚝의 위치를 꼼꼼히 봤으면 풀었을 거고 그럼 못 풉니다. 크 참 근데 여러분 사교시 뭐 선생님이 여기 10번에 써놓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 사교시는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 반 감기 걸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어느 정도 눈을 붙여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꼭 응시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미 풀어버렸던 구경수 시험에 대해서 연연하는 순간 사탄마저도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자기가 디테일한 절약을 짜셔야 돼요. 알겠지? 점심 먹고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선생님이 말했지만 세계지리 같은 경우 기후문제 나오면 어떻게 됐어. 지도를 보고 북핵의선 남핵의선 적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법 총정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강자죠. 1년에 인생의 마지막 강자는 아니고요. 마지막이다는 강자가 전부 이런식 요걸로 다 해놓은 거잖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게 아프리카 가장 못사는 대리규모로 원자재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국가별 원자재 케냐는 차 코트디브아르가나 카카오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먼수나시아 오세아니아는 먼수나시아 동아시아 3국은 세계적 철강생산국 그래서 호주로부터 철석 철석을 가져온다. 이런 이런 주제별 자기가 이게 바로 그러면서 이 주제별 접근법도 그렇지만 모든 게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면 못 써먹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잖아.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두 번째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좋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바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선생님 바로 본사 건물로 넘어가서 해설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지만 고생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100일이 여러분 인생의 인생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